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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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2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이용규 1사 주자 1루. 투수 던집니다. 주자 뜁니다. 아 이걸 성공하네요. 투수가 투구합니다. 주자 뜁니다만 노익스가 공을 주자 뜁니다만 3루로 뿌립니다. 아 이걸 성공하네요. 초구. 잘 맞았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처리합니다. 홈팀이 뒤쳐진 채 공수 교대됩니다. 초구. 빠르고 정확한 공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노블입니다. 2구. 스윙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자가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자 이를 뗄수록 집중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승 높은 볼. 오른쪽으로 쉬는 파울. 투 스트라이크 노블입니다. 4구. 타자 보기만 합니다. 삼진. 투수가 기가 막히게 잘 던지네요. 초구. 타자씩 둘러보지만 스트라이크. 보스다이크 노블 상황. 보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센터 쪽 높은 볼. 안탑니다. 2루로 송구합니다. 타석에 8번 타자. 투수들 입장에서는 이 선수와 같은 장거리형 타자는 깊이 대상이라 볼 수 있겠죠. 스트라이크 나옵니다. 원 스트라이크 노블. 투수 던질 준비가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손쉽게 잡아냅니다. 타석에 9번 타자 박동원. 2사의 주자 1루성 황. 초구. 아쉬운 스윙이네요. 원 스트라이크. 투구를 준비합니다. 스트라이크 정말 빠르네요. 투수 던 볼. 투수 와인드업. 3구 3진. 볼 3개를 아웃처리합니다. 좋은 공을 던지네요. 원정팀이 리딩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가 교대됩니다. 4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양준혁. 공을 뿌립니다. 벗어났습니다. 볼. 타자가 잘 고릅니다. 투수 긴장해야 되겠어요. 우측으로 높게 솟구칩니다. 우익수 처리합니다. 5번 타자 김성칸. 투수 공을 뿌립니다. 잘 만져 타구가 날아갑니다. 우중단으로 뻗어갑니다. 안타예요. 2루로 뿌립니다. 5개. 6번 타자 들어갑니다. 브리또. 원아웃 주자 1루.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상황. 주제 견제.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1, 2간. 중요한 시점에서의 안타. 자, 헛스윙을 목적으로 던진 공인데 기가 막히게 떨어졌는데 이걸 또 타자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야, 이런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7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김성래. 자, 안타를 기대해봐도 좋은 선수죠. 이 선수 특히 컨택 능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 주자 띕니다. 8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이동수. 투아웃 주자. 2, 3루 상황. 초구. 아, 1루 쪽.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내리꽃입니다. 스트라이크. 와, 저런 투수라면 타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겠어요. 1루 쪽 흘러갑니다. 토스트 타자. 5번 상황. 4구. 잘 맞았습니다. 중앙으로 날아갑니다. 안탑니다. 원정팀. 득점하며 리드를 지켜나갑니다. 5개. 9번 타자 들어갑니다. 홍성흔. 자, 홍성흔 선수 홍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뭐 장거리. 이루수가 공을 잡습니다. 아웃. 홈팀이 뒤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가 교대됩니다. 지금 시점에 점차가 있다고 해서 승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웃. 타석에 2번 타자. 초구. 1, 2간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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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타자. 서관창. 호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정확히 들어갔어요. 1, 2, 3. 투구를 준비합니다. 3, 6간 딱 볼. 유격수가 잡습니다. 아웃. 홈팀의 점수가 조금 뒤처진 상황에서 공수 교대됩니다. 야구는 정신적 사업입니다. 그렇죠. 점수와 상관없이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타. 2루로 던집니다. 2번 타자. 이용규. 무사수자 1루.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오른쪽에 강한 타구. 중요한 시점에서의 한타. 타자가 침착하게 잘 쳤죠. 대단하죠. 3번 타자. 파격 준비합니다. 장유주. 노하우 주자 1, 3루. 투수가 투구합니다. 조화식 노폰볼. 주자 뜁니다. 아. 원정팀. 득점으로 더욱 더 앞서갑니다. 4번 타자. 양준혁. 1사 주자 1루 성관. 초구. 1루 쪽 흘러갑니다. 아. 1루 쪽 호수리입니다. 아웃. 5번 타자. 김성한. 토하우 주자 2루. 초구. 잘 고르네요. 볼. 지금 유인구로 수익을 노렸는데요. 타자 넘어가지 않네요. 잘 보네요. 1루 쪽. 유격수가 공을 잡습니다. 아웃. 공수 전환됩니다. 홈팀 팬들의 열띤 응원 보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야구는 정신력 싸움입니다. 점수와 상관없이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측 쭉쭉 뻗어갑니다. 박병호. 박병호. 박병호입니다. 자 노림수가 적중을 했다 볼 수 있겠죠. 이 공에 대한 대비가 결국 홈런을 만들어내네요. 선수를 교체할 생각인가요? 투수가 교체돼 내려가는군요. 호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이르간 구름입니다. 이르수가 잡습니다. 아웃. 타석의 6번 타자 김태환. 투구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노볼. 투수 와인드업. 스트라이크입니다. 아쉬운 스윙이네요.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 공을 던집니다. 볼 하나 없이 아웃시킵니다. 삼진. 허탈한 표정의 타자. 정말 아쉽습니다. 투구를 준비합니다. 센터 쪽에 넓게 떴네요. 우익수가 처리합니다. 원정팀이 점수를 리드하는 상황. 공수 교대됩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점수를 리드한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 안되겠죠. 아웃. 7번 타자 김성래. 응원 소리 들리시나요? 와 인기가 엄청나네요. 팬들의 기대와 응원을 한껏 받고 있는 선수죠. 2구. 열리간 흐릅니다. 안타. 2루로 던집니다. 8번 타자 이동수. 원아웃 주자 1루 상황. 초구. 스윙. 원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2구. 잘 맞은 공. 우수. 아 나옵니다. 안타. 좋지 않은 공이었는데 이걸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대단합니다. 9번 타자 홍성흔. 포수에서 지명타자로 전환해서 후배들의 어떤 도전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잘 맞은 타군. 날아갑니다. 좋아했었죠. 안탑니다. 원정팀 점점 점수차를 벌립니다. 1번 타자 박혜민. 1사 주자 1루 상황. 초구. 뒤쪽이 파울. 오수다이크 노볼 상황. 공을 뿌립니다. 1루가 흘러갑니다. 안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투수가 긴장해야겠어요. 교체될 수도 있잖아요. 원정팀 득점하며 리드를 지켜나갑니다. 감독이 투수 컨디션을 고려해 교체를 지시합니다.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1루가 딱 파울. 누격수가 잡았습니다. 원정팀 득점으로 더욱더 앞서갑니다. 5개. 3번 타자들. 감독이 타임하우스를 요청합니다. 타자가 교체됩니다. 김종무. 아 투수 입장에선 이 선수가 정말 까다롭죠. 어떤 부분에서 까다롭죠? 자 이 선수. 잡아 당겼습니다. 조아측. 조아측에 떴습니다. 2루가 없는 대타작전 성공. 교체 투수가 올라와서 불을 지으러 말았습니다. 자 이건 투수의 실투인데요. 타자가 좋아하는 구시대 공을 던졌어요. 자 이래서 타자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거겠죠. 높게 떴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큽니다. 양준혁. 양준혁. 양준혁입니다. 투수가 수싸움에서 완전히 일켰어요. 타자가 영리한데요.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공이었는데도 투수의 의도를 파악해서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원볼로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2루초. 안타입니다. 2루 송구. 6번 타자. 버립도. 2사 주자 1루. 초구. 라이너성 타고. 우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안타 안탑니다. 타자가 침착하게 잘 때려냈죠. 타석에 7번 타자 들어갑니다. 김성래. 투아웃 주자 1, 3루 상황. 보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파울이군요. 원스톱 상황. 2구. 뒷거물에 파울. 투스트라이크 상황. 투수 와인드업. 볼입니다. 원앤투 상황. 4구. 우중 높이 뜨고 갑니다. 웨익수가 공 잡습니다. 원정팀이 점수를 리드한 채 공수 교대됩니다. 지고 있다고 해서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야구는 9회 말 투하 붙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죠. 1루로 뿌립니다. 아웃! 타석에 9번 타자 들어갑니다. 박동원. 이 선수 최근 타격 기록이 좋아요. 네, 최근 타격감이 좋아 보이는 선수입니다. 날카노 스트라이크. 좋은 공이 있긴 한데 타자가 충분히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볼이에요, 볼. 투수 와인드업. 잘 맞은 타구. 센터 쪽. 안타예요. 1루로 송구. 5개 1번 타자 들어갑니다. 1사2 주자 1루 3황. 투수 주제 견제합니다. 감독이 선수를 교체할 모양이네요. 선발 투수. 문동환. 투구를 준비합니다. 스트라이크 정말 빠르네요.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꽂힙니다. 스트라이크. 지금 봉은요. 어떤 타자가 와도 칠 수 없었을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파울죠. 투 스트라이크. 투수 던집니다. 타자 3진 아웃. 자, 3진 당한 선수도 만만치 않지만 이 투수 수 싸움에 상당히 늘어내요. 초구. 제구가 1품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노볼. 2구. 빠르고 정확한 공. 스트라이크. 좋은 공을 던졌네요. 네, 정말 좋군요. 자, 수준급 피침을 보여주고. 잘 맞은 공. 좌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중요한 시점에서의 안타. 다 수행을 유대한 공이었는데요.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박마일을 휘둘렀는데요. 와, 이렇게 안타를 만들어내는군요. 마무리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마무리. 9대3. 초구. 정말 빠르고 정확하군요.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2구. 여기서 스트라이크. 속도, 방향. 완벽한 공이었습니다. 투수 정말 기가 막히네요. 3구 3진. 공 3교라우 처리합니다. 투수가 집중력이 좋습니다. 원정팀 점수가 앞선 상황에서 공수 교대됩니다. 마무리 투수를 마운드에 올리는군요. 마무리. 조상우. 투수 공을 뿌립니다. 잘 맞은 공. 날아갑니다. 중앙으로 날아갑니다. 나옵니다. 안타. 9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홍성 큰. 무사 주자 1루 상황. 공을 던집니다. 1루 방향. 1루수 잡습니다. 아웃. 1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박혜민. 핸드릭 기대와 응원을 한껏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초구. 세더적 플라이볼. 좌익 스가 잡았습니다. 5개. 2번 타자 들어갑니다. 이용규. 이사 주자 1루 상황.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인 스트라이크. 아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안타깝습니다. 파울죠. 투 스트라이크 노블입니다. 상구. 잘 맞은 공. 파울죠. 투 스트라이크 상황. 공을 던집니다. 1루수 굴러갑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원정팀이 점수를 미드한 채 공수 교대됩니다. 게임이 재밌어집니다. 이 점수 차로 경기가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볼입니다. 1루수 로스트 라이크. 2구. 투수 잡았습니다. 아웃. 5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김하성. 포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꽂힙니다. 스트라이크. 원스트라이크 상황. 포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아 3루간. 3루수가 포구합니다. 아웃. 5개. 6번 타자 들어갑니다. 김태환. 투수 와인드업. 빠르고 정확한 공. 스트라이크. 원스트라이크 노블입니다.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잘 맞은 타구가 날아갑니다. 아 파울이군요. 3구. 3루 방향. 3루수가 공을 잡습니다. 아웃. 팀워크. 집중력. 거의 모든 면에서 원정팀이 홈팀을 압도하며 승리합니다. 여기서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해설의 영철 해설위원. 저는 이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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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호호 론어웨이 겁나게 뛰어 투어 호호호호 역시 남자 상백갈